지금 환자분께서 아직 마취가 안 깨셔서요. 그때까지는 안정을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. 박여드라. 예, 형님. 차은재 선생님을 향하여 인사. 차은재 선생님 감사합니다. 김사부님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. 차은재 선생님께서 우던 성님 목숨. 목숨을 살려주셨다고요. 아니 뭐 꼭 제가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응급처치로 출혈만 좀 막은 건데. 앞으로 차은재 선생님을 평생 은인으로 모셔가습니다. 예? 이제 우던한테는 차은재 선생님이 여그 돌담병원에서 김사부님 다음으로. 서열 2위이십니다. 자, 그 앞으로 지내시면서 그 뭐죠. 에러사항 같은 것이 있어볼면 주제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. 왜 그런가. 자, 그러면 편의시십시오 차선생님. 편의시십시오 차선생님. 편의시십시오 차선생님. 자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고맙습니다.